안녕하세요. 8년 5분정기 판변티비의 반경영호사입니다. 2023년 12월 1일자 8년 5분정기사 워크아웃 표시와 채권액의 사툰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0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79-33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협의회의 의결 취소의 소고요.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자 협의회의 의결에 대해서 채권자가 취소를 청구를 했는데 상고했다가 상고 계약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죠. 이 지능기업이라는 회사가 워크아웃을 개시를 합니다. 워크아웃을 개시를 하면 채권자들이 모여서 이 회사를 어떻게 존속시킬 건지 아니면 파산으로 갈 것인지를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지능기업은 원고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구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능기업이 원고를 상대로 자율협약 위반을 이유로 연대보증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민사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연대보증 채무가 있었던 건 맞는데 자율협약이라고 해서 이거는 워크아웃 전단계인데 전단계에서 이 원고가 참여를 했다가 그 자율협약 위반을 이유로 연대보증 채무가 소멸했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니까 피구 채권자 협의회는 원고에 대하여 신용공여액 존재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다고 보고 법률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법률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원고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여기에 대해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협의회의 의결 취소를 구한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현행 우리 워크아웃 절차에 관한 법인데요. 문제는 존재 여부에 관한 다툼이 워크아웃 개시 이전에 있는 사유에 한정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지금 워크아웃이 실시가 된 다음에 원래 채권자였는데 실시된 이후에 너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했다 라고 하면서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럴 경우에 존재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걸로 볼 수 있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원을 뭐라고 하냐면 워크아웃 절차에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협의의 의결에 구속되는 등의 절차적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소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음도 이상하지 않나 이게 아니라 존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동관리 절차 개시하기 전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개시 이후에 다툼이 생기는 것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진흥기업,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사건에서 진흥기업이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한 현실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협의의 의결은 정당하다라는 게 대본의 판단이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고 측은 이게 채무자가 형식적으로 제기한 소송에 부과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즉, 원고는 진흥기업이 합리적 근거 없이 다툼의 외관을 만들기 위한 소송이라고 주장했지만 원심과 대법원은 현실적인 다툼이 존재한다라고 했고 다툼이 존재하는 이상 의결권을 제한하는 의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최근에 워크아웃에 관한 여러 가지 기사도 났고 또 앞으로도 종종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이런 대법원 판례가 나왔길래 소개해봤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년 5분정도 판변TV의 황길경입니다. 223년 12월 예비자 8년 5분사 파산 절차 조세채권과 임금채권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23년 10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나 29426이 판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배당 2 사건이고요.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파산관제인입니다. 상고를 했는데 파산관제인이 이겨서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원고 세무선은 체납자인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했죠. 압류를 하면서 어떤 걸로 압류하는지 체납이 얼마인지 이러면서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압류하는 과정, 압류에 대해서 압류한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 진행 중에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를 해놓고 나서면 나중에 배당 2도 신청을 하게 되죠. 압류를 하게 돼서 부동산 경매가 시작되면 경매가 되면 채권자는 채권 신고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신고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경락이 되면 그 돈을 배당하는 거죠. 이런 절차를 갖게 되는데 이때 부동산에 관한 경매 대금을 받은 데 거기에서 배당 기일에서 압류할 때 당시에 체납의 이웃 것도 모두 원고 대한민국에 배당을 한 겁니다. 이거 자체는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압류를 하고 나면 나중에 채권 신고를 하게 되는데 채권 신고를 하고 그 채권 신고된 액수만큼을 배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채권 신고는 언제까지 아니면 채권 신고의 기간 그때까지 계산을 한 내용을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압류할 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원고 대한민국에게 원심은 일반적인 압류 채권자에 맞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고 대한민국에게 배당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 조세 채권에 의해 압류할 때 파산 선고를 한 경우에 별채권 행사와 재단 채권 범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한 원심은 일반적인 경매 절차에서는 압류하고 압류한 거에 대해서 채권 신고하고 신고된 액수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파산 절차에 있어서는 압류가 이미 되어 있는 조세 채권에 대해서는 별채권이라고 해서 아예 파산 절차에서 제외시킵니다. 그 다음에 파산 절차 안에 들어오는 조세 채권이 있어요. 그 조세 채권에 대해서는 재단 채권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파산 채권과는 구별을 시킵니다. 그래서 재단 채권이 먼저 구성을 한 다음에 그 재단 채권을 파산 채권의 우선에서 벤저를 하게 되는데 이 재단 채권의 내용에는 조세 채권과 임금 채권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별채권에 행사할 수 있는 채권과 그 다음에 이 재단 채권에 들어가는 채권이 압류한 이후부터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재단 채권으로 지금 압류한 이후에 그것도 배당을 했는데 이 재단 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파산 절차에서 조세 채권 등은 재단 채권으로 분류하여 파산 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파산 재산이 재단 채권의 총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하기 때문에 파산 재산에 속한 채권액은 파산 관제인에게 교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간청이 파산 선고 후 체납 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선고 전에, 파산 선고 전에 체납 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별채권에 행사되기 때문에 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조세 채권에 직접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조세 채권의 압류 당시에 실제 체납액 그 체납액만 조세 채권자가 직접 배당받을 수 있고 압류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은 파산 채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파산 재단에 귀속되는 채권이고 따라서 파산 관제인에게 먼저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파산 관제인이 그걸 받아 나서 보니까 자기는 재산이 충분해서 파산 재단 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있어 그러면 전액 배당받겠죠. 하지만 만약에 부족한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회사이기 때문에 임금 채권이 있습니다. 임금 채권과 조세 채권이 합이 이 지금 채권업보다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나눠 갖게 됩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원심대로 하면 전액을 받게 되는데 지금 대법원 판단대로 하면 임금 채권과 조세 채권이 암군에서 받을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조세 채권을 다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압류할 당시 그 당시 이 정권은 별채권 행사를 인해서 그냥 일반적인 채권자, 압류 채권자, 저당권자처럼 받으면 끝나는데 압류 이후의 채납액에 있어서는 이거는 재단 채권에 들어가고 재단 채권에 들어가면 회사의 경우는 임금 채권하고 동등하게 다시 안분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심과 대법원이 다른 점입니다. 결국 파산 재단이 재단 채권의 총액을 넘는 경우에는 조세 채권자는 압류 전후 채납액을 모두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절차는 압류 후에는 그 파산 관자력이 넘어간 다음에 다시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압류 전 채납액은 직접 배당을 받고 압류 후 채납액은 재단 채권으로 파산 관자력이 배당된 후에 파산 관자력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파산 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기에 엄격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해석하는 겁니다. 결국 파산 재산이 재산 채권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많이 그렇겠죠. 원심은 조세 채권자는 임금 채권자들에 비해서 우월한 지위를 인정한 셈이기 되지만 대법원은 파산 관자력에 배당을 해서 암분 지급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 채권의 대표적 사례인 조세와 임금 채권의 상호간을 조화를 위해서 이렇게 압류 후의 채납액은 재단 채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파산 관자력에 우선 배당이 돼야 되고 그 배당된 돈을 임금 채권자들하고 암분해서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까지 같이 기획해 주는 게 이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보험정기 판별TV의 판별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1일자 판례보험이사 보험계약의 객관적 핵일정 해석 사건입니다. 청구일은 2023년 10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32-709 등 판결입니다. 그 사건은 채무부존제 확인 및 보험금입니다. 보험사가 채무부존제 확인을 청구를 했고 보험수익자가 여기에서 반수로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한 거죠. 보험에다가 원심료를 패소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승소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망인은 2014년 3월 26일 날 장기간병 요양진단비를 보험금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계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지급을 했죠. 보험계약은 반드시 보험료를 지급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보험계약, 계약 체계만으로는 안 되고 보험료가 지급됐다는 것까지가 계약 성립에, 그러니까 어떤 요건 사실이니까 이거 같이 기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험 약관상 피의 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 계약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요양을 받게 되면 보험비를 받게 되는데 일시불 얼마 받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매월 얼마씩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장기 요양 진단비이기 때문에 사망할 경우에는 계약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약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수급 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망인은 2017년 6월 1일 날 건강공단에 장기 요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단은 6월 8일 날 방문해서 실사를 한 다음에 6월 21일 날 1등급 판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망인이 2017년 6월 8일 날 밤 11시 25분경에 사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단이 실사를 오고 오고 나서 간 다음에 그날 밤에 사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10몇일 후에 1등급 판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의 원고가 이게 실사로 받았고 이미 그때 판정이 된 거니까 계약상의 수급 대상으로 이미 인정된 게 맞다. 결정만 늦었을 뿐 실제로 6월 8일 날 와서 확인하지 않았느냐. 1일 날 신청했고 8일 날 확인했기 때문에 그때 요양 장기 보험 수급 대상이 인정된 게 맞다. 라고 주장을 하고 원심도 그렇게 받아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장기 요양 수급 대상으로 인정됐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보험사고. 보험사고는 보험가 발생 원인이 되는 걸 보험사고로 일반적으로 말하죠. 보험사고의 확정은 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되고 불명확한 경우 계약 체결 경위, 과정, 유사한 종류의 보험 계약 등의 실무처리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원칙은 더 중요합니다. 원칙은 증권, 약관, 기재 내용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 불명한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거고 불명하지 않으면, 불명확하지 않으면 증권 약관에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 보험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객관적 회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보험단체라는 게 뭐냐면 보험 계약자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그 돈의 일부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죠. 그러면 그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죠. 대부분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보험단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고 지급을 많이 하게 되면 보험단체에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 고객의 이해관계 가능성을 기준으로 전체 계약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객관적 회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급 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하고 그런 경우는 6월 21일이 판정받은 거기 때문에 사망한 때인 2017년 6월 8일인 11시 25분경에는 판정을 받은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계약이 소멸했고 그래서 더 이상 보험금에 관한 청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한 피고는 기각되는 거죠. 결국 보험계약의 해석은 약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회결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원심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진을 봤을 때 이미 장기 요양 대상자가 아니냐라고 바뀌어서 임의적 해석을 했는데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보험단체, 가입된 전체의 이해관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임의적 해석은 안 되고 객관적 회결적 해석을 해서 결국은 등급 판정받은 날, 그날 수급권자가 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 보험공사의 판별티비의 박상두영입니다. 2023년 12월 1일자 팔레온 보험공사, 의도사건에서의 간접사실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3년 10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13-316 판결입니다. 그 사건은 소례배상 의료소송 사건이고요. 망인의 유족이 학교법인 대학병원이죠. 대학병원이죠. 대학병원을 상대로 활동을 제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학병원이 상구에서 파견이 됐습니다. 원고가 폐소한 사건이죠. 이렇게 보시죠. 망 유아는 2015년 12월 생입니다. 그런데 2016년 1월 7일 날 기침 증세로 응급실에 방문합니다. 약물치료를 받고 퇴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호흡곤란 청색증으로 다시 응급실에 왔습니다. 양쪽 폐에서 수포음이 증진이 됐고 그래서 한시 문경에 의료진은 심장 마사지와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합니다. 기관 안에 삽관을 해서 농도 높은 산소를 투입하는 거죠. 이 유아가 회복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1월 11일 날 기관 내 사건이 다시 시행이 됩니다. 간호사는 2016년 1월 11일 날 21시 20분경에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리자 기관 흡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망하의 산소포화도가 95%에서 64%로 저하됩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엠부, 베개인, 기관 내 삽관, 심폐소송지를 계속하다가 기흥이 발생되니까 기흥천자를 시행을 했지만 그날 22시 30분경에 아이가 사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서 의료과신을 주장을 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은 어쨌든 아이가 지금 호전됐다가 악화됐다가 이렇게 반복을 몇 시간을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그 간호사가 기관 내 가래를 흡입하는 걸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고 나니까 갑자기 산소포화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지만 결국 사망하고 1시간 만에 그러면 이때 의료진의 과실이 무엇이냐 이게 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있었을 거 아니냐 가래를 흡입하는 과정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산소포화가 떨어졌고 그로 사망했으니까 아무래도 이 가래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한 게 아니냐 이게 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료진의 과실이 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리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게 이제 원고의 주장 연구고 원심도 네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떨어진 거고 그로 사망한 거니까 된 거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문을 뭐라고 하면 의사의 주의문은 당시 의료기관 등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의료행위의 과실을 증명함에 있어서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에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임을 증명하는,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간호사가 기관에 흡입을 했기 때문에 한 직후에 산소포화가 확 떨어졌으니까 이게 지금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이때 지금 이 사정은 간접 사실이죠. 의료 과실을 직접 하는 게 아니죠. 의료 간접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흡입을 했고 그로 인해서 산소포화가 떨어졌으니까 과실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건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법원을 말하는 거는 이 간접 사실로는 직접적으로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무과실의 증명책을 의사에게 지우는 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간호사의 기관 흡입 과정이 뭘 잘못됐는지 입증이 안 됐다면 튜브 발관이 산소포화가 원인이 됐다고 단장이 어렵다는 겁니다. 즉 튜브를 일단 뽑아서 기관에 흡입을 했는데 이 튜브 발관이 산소포화가 원인이 됐다고 단장이 어렵고 그 과정에서 무슨 과실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발관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관에 흡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의 튜브 발관이 산소포화가 원인이 됐다고 단장이 어렵고 또 나중에 발견된 기흥의 원인이 됐다고도 단장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기흥의 원인이 익으로 인한 것임을 간접 사실로 입증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지금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간접 사정 이런 과정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이 추정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의료진의 그 의문을 개발했다고 보기 어렵고 간접 사실로도 추정되는 사실은 의료진의 과실이어야지 무과실의 증명책을 의료진에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러 가지 간접 사실을 통해서 의료진의 과실이 이렇게 특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관 내 흡입을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은 그것은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관 내 흡입이 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증명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거기까지는 안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잘못했지 않았겠느냐 이거는 무과실 추정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거고 그 기관 내 흡입이 적절했다. 오케이. 그러면 흡입 과정에서 뭔가를 잘못했냐를 간접 사실으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그 자체, 기관 내 흡입 자체는 의료과실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결국 의료상의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을 들어서 과실 및 인과관계에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간접 사실의 추정은 의료진의 과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간호사가 기관 내 흡입을 했다라는 것이 해서 뭐 산소포가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그게 과실이 뭔지가 명확하게 안 나온다는 거죠. 간접 사실을 통해서 나오는 거는 증명되어야 한다는, 추정되는 그 사실은 과실이어야 한다는 거죠. 과실. 의료진의 과실. 그런데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된 사실이 일반적 의료행위의 수준에 부합하는 정조라면 의료과실을 볼 수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원심과 이렇게 보면 약간 달리 봤는데 즉 결국 간접 사실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경황이 있지만 특정해서 이게 과실이다라고 한 부분을 원고 측이 입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원고 폐수가 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 보험경기의 판변TV의 판매기 전환자입니다. 2013년 12월 1일자 팔레용 보험 인사 공유물에 관한 소속대와 부당이득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22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다 282-500 등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 뜯은 사건이고요. 원고가 상속인이고 피고가 상속인이죠. 통상 피고가 상속을 많이 받는 사람이고 원고는 적게 받는 사람인데 일부 좀 져가지고 상고를 했더니 파괴하는 데서 적게 받는 쪽이 조금 더 받게 된 겁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단독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가 상속 재산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원고의 상속분 6분의 1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관해서는 종합소속인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부당이로 반환을 공제를 주장을 한 겁니다. 상속 재산인 것은 원심에서 다툼이 없고 대법원이라도 그건 맞다라고 본 거죠. 문제는 피고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그 부분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해서 그러면 너도 내가 낸 부당 종합소득세 일부 돌려줘 라고 해서 주장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공의물에 관해 발생한 임대소득에 관해서 소득세 납부의 의무는 개별적으로 부담하는가 아니면 연대보증이 하거나 이렇게 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즉 단독소유를 주장하던 공유자가 납부한 소득세가 있을 거예요. 사실 단독소유를 주장해서 납부했겠죠. 그러면 그 소득세를 일부를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심을 할 수 있다고 본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소득세는 공동사업자의 사업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안분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또 공유물로부터 발생한 임대소득 역시 지분 비율대로 귀속되고 납부할 세액은 공유자별로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2분의 1자 3분의 1 6분의 1 이렇게 각각 달라지는 거죠. 상속인들은 공유물에서 발생하는 임료 상당의 이익도 각각의 소득을 구동하는 것이고 단독소유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임료 전액을 종합소득세 등으로 신고 납부해야 했다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는 여전히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즉 부당이득은 내 어떤 지출을 위해서 저 사람의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여전히 다른 공유자도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없어요. 어차피 따로 내야 돼. 따라서 임료 전부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소득세 상당을 부당인에 반하 청구할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결국은 공유물에서 발생한 소득은 지분별로 안부 계산되는데 각 공유자는 임대소득에 임료소득에 따라서 각기 다른 세액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겠죠. 다른 소득이 많고 여러가지 있으면 종합소득대에서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독 소유를 주장하는 공유자가 임료 전부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도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납부한 세금을 반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공유자는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해서 내야 됩니다. 그러면 단독 소유자는 세무사를 상대로 세금을 황금 내게 부당인에 반항을 구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공유자한테는 반항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에서는 부당이득을 원고 인용하면서 피고가 주장했던 종합소득세 부분을 원심은 일부 공제를 해줬는데 대부분은 공제하면 안 된다. 이거는 네가 더 낸 게 있으면 태국을 받아야지 다른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잘못 제작해서 파괴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인공공정기 판매TV의 판결입니다. 2023년 12월 1일자 팔레인공공사 조합 8태우 정상과 손익준배 비율 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3년 10월 12일이고요. 합건번호는 2022다 285 523 등 판결입니다. 자, 정상금 등이고요. 원고는 조합의 잔류자 피고는 조합의 탈취자 입니다. 이게 다 정상금을 청구를 했죠. 지금 잔류한 사람이 이제 내가 계산해봤더니 네가한테 더 갔어. 그러니까 내놔라고 해서 정상금을 청구하는 거고 탈취자도 반소로서 오히려 내가 받을 게 더 많다 라고 반소를 제기했는데 결국 이제 파괴 환승되는데 결국에는 탈취자가 조금 더 바뀌어졌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와 피고는 2016년 1월 8일 날 5대5 비율로 출자를 해서 학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손직 분배 비율도 5대5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2017년 8월 31일 날 동업에서 나는 나가겠다. 탈취하겠다. 내 거 돌려달라. 이렇게 한 거죠. 탈퇴 당시의 학원의 재산은 총 2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 중에 7,650만 원을 원고가 피고한테 준 거죠. 원고가 피고에 비해서 7,250만 원은 실은 더 출자를 했습니다. 더 출자를 했고 나중에 밝혀진 거죠. 그리고 학원생 및 자금관리 등 운영 전반을 원고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고가 야 이 학원은 내가 돈도 더 냈고 내가 기여한 것도 훨씬 많기 때문에 7,600만 원을 준 것도 너무 많다. 라고 해서 소송을 한 겁니다. 원심은 원고의 역할 비중을 감안해서 지분 비율을 65대 35로 하고 그래서 피고가 원고에게 375만 원 정도를 더 지급해라. 예를 들어서 원고의 일부 승수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조합 탈퇴에 다른 정산 시에 손익 분배 비율과 다르게 탈퇴 당시의 지분 비율을 정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들입니다. 원칙을 잘 알아야 됩니다. 원칙은 대부분은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조합을 탈퇴할 경우에 탈퇴 당시에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이 맞다. 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탈퇴자의 지분이 얼마냐 지분 비율이 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지분 비율에 대해서 대법원은 조합원의 지분 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 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 탈퇴하는 경우에요. 탈퇴하는 경우에는 탈퇴자의 지분 비율만큼 금액을 정산해 줘야 되는데 그 지분 비율은 손익 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이 말한 750만원을 더 출제했다거나 학원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사정은 손익 분배 비율과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익 분배 비율로 해야 되는데 그럼 5대 5죠. 이 5대 5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탈퇴 단기 학원 제한은 2억원이었는데 원고의 피고의 미출자금이 750만원이 주어야 되죠. 그러면 학원 전체의 자산은 2억 750만원입니다. 50대 50으로 적용을 하면 1억 375만원이 되고 765만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인 겁니다. 원심은 65대 35로 받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했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5대 5로 계산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걸로 끝난 겁니다. 이게 조합 탈퇴와 조합 청산을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조합 청산의 경우에는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해서 청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출자한 가액이 있다면 아까 말한 750만원 이 부분까지도 다 해서 출자한 걸로 청산하는 거죠. 조합 탈퇴는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 내부의 손익 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죠. 청산은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에 따라서 청산하는 거고 조합 탈퇴는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왜냐하면 사업 계속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의 10명이면 조합은 10명인데 1명이 나갈 경우에도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고 여러 가지 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업계약에서 출자 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로 이행하지 않은 조합은 있다면 이 부분은 조합의 채권으로 계산을 하고 손익 분배 후 미출자금을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출자금에 관해서 손익 분배 비율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합 청산과 탈퇴의 부분은 비율이 다르다.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무는 판별치기의 판결입니다. 2023년 12월 1일자 팔레온고민사 구분건물 대지와 제3자 공유지분 사건입니다. 선거는 2023년 10월 1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다 266 38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대지 소유자고 피고는 구분소유자입니다. 아마 피고는 여러 채의 건물을 갖고 했던 구분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원고 패소했는데 상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사건 대지는 대지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구분소유 건물 집합건물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가지 상가가 있는 그런데 피고의 피고의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 건물을 여러 차례 갖고 있어요. 여러 개 줄이요. 문제는 이 대지가 대지가 이 구분소유자 건물에 공유해야 되는데 이 구분소유자 아닌 제3자가 이만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구분소유 건물은 적정 대지 지분보다 1% 정도 부족한 상태였어요. 원고의 대지가 여기 전체 부지 일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비율로 갖고 있는 거죠. 비율로 비율로 갖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피고의 구분소유 건물에는 전체 대중 중에 예를 들어서 한 10분의 1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것보다 적은 12분의 1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원심은 부족한 대지 지분이 매우 근소하고 매우 작고 장기간 무기인단으로 원고의 부당인들 반항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를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첫 번째 이 사건의 부당인들이 굉장히 작았어요. 금액이 그래서 소액 사건 중에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됐고요. 두 번째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정리를 한 겁니다. 이 판례는 정리해서 두 가지를 판단한 거죠. 대법원은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다수 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어서 대법원이 판단해야 되는 그런 한 경우를 할 수 있다. 법률 조항이 없지만 다수 사건이 하급심이 여러 개 선길되어 있으면 대법원이 여기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소액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법률에는 소액사건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경우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대법원은 그런 경우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정리를 어떻게 했냐 구분소유자가 아닌 첫째 각각 구분소유자의 등기부에 공유 대지 지분이 있겠죠. 그 지분이 전체 부지에 따라서 나누다 보니까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는 부당인들 반하여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 말을 하냐면 공유라는 거는 특정한 곳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유고 그 공유에 대해서 쭉쭉 나누다 보면 전 공유 소유 건물에 조금씩 조금씩 물려있을 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는 그 지분에 관한 권리 행사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는 부지의 일부 공유자는 부당인들 청구할 수 없다. 두번째 적정 대지 지분보다 부족한 대지 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는 부당인들 반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원칙입니다. 부족한 경우에는 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가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경우에 이거는 부족한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경우에는 부당인들 청구 인정 안 합니다. 첫번째 매우 근소하게 부족해서 반한 청구가 신의성식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우 적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거고 두번째 분양자로부터 건물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양자가 원래 갖고 있던 지분이 무슨 이유로 남한테 넘어가서 그래서 공유가 된 경우 분양자는 이거를 무상으로 권한을 부여했던 그런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번째 현재의 사실상태가 장기간 무기인 되어 온 경우에는 불인정합니다. 현재 이게 공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몇십 정도 계속 가만히 놔두는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일부 지분을 고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허들을 만들어서 실제로는 지급 부당이 돼 반환 청구를 인용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라는 것은 구분소유권 별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합쳐보면 좀 많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판단해서 근소하다면 그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인 거죠. 그리고 구분소유 건물인 아파트나 상가의 대지 일부가 제3자의 소유인 경우가 카로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대지 공유자의 지분에 의한 부당인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판례 범위를 만들어서 해결하고 있는데 적정 대지 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 과소 대지 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로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소 대지 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도 부당인의 반환 인정 범위를 매우 좁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분건물의 대지 공유자는 소유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물론 가능한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판례의 태도는 꼭 기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부정리의 반변TV의 박상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2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채권자 취소권과 입증 책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0월 1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4-237-80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사행위 취소 사건이고요. 원고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고 피고는 수익자인데 이 사람도 채권자였습니다.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자기의 재산을 넘김으로써 그 남긴 그 재산이 사행위라고 주장하는 소송이었죠. 피고 수익자가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순서치지로 수익자가 이기는 걸로 파괴 한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채무자는 A와 B 회사에 대한 2018년 3월 20일자 지급 각서에 따른 19억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B 회사로부터 19억 2019년 11월 13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1순위 금지당권을 설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재산을 갖고 있는 거죠. 재산 19억짜리 채권을 갖고 있었고 그 담보로 15억짜리 금지당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의 지급각서는 공정증서까지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에 의해서 최소한 15억은 금방 회수할 수 있는 돈이죠. B 회사는 2019년 11월 13일 채무자로부터 공사대금 채권 60억원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금지당권을 설정해주고 같은 날 신탁 회사의 신탁 등기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등기도 넘어가고 신탁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대우리병제 명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나서 바로 신탁 회사의 신탁 등기를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대금 먼저 지급 하고 나머지 채권 여러 가지 지급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 10개의 호실 중에 5개의 시가의 합계액은 약 57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단순히 하지만 한 114억 정도 되는 거죠. 피고는 채무자에 대한 약정금 채권 20억 8천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근제당권을 이전 받습니다. 그러니까 피고도 채권자였어요. 채무자는 채권자였는데 20억 8천만 원의 변제를 받는 걸로 해서 이 사건 근제당권을 이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10억은 이쪽으로 넘어 받은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원고는 채권자의 원고 이 사건이 여기까지 등장하지 않던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원고가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제당권 넘겨준 이 행위 이전 행위가 사행위로 주장을 하면서 취소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사행위가 되려면 채권자의 적극재산이 그러니까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채무자의 적극재산 중 채권에게 제어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는가의 문제입니다.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지금 여기서 이 중에서는 근대당권 15억원 넘어간 거고 나머지 4억원이 적극재산에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됐고요. 두 번째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과 관련해서 적극재산이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채무초가 상대의 판단을 위해서 양도된 재산과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소극재산으로 제외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20억 8천만원에 지금 채무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고 있었는데 15억짜리 근조장권을 넘겨뒀다면 소극재산을 감안할 때 이 15억 부분 15억 부분은 소극재산을 빼야 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권을 뭐라고 하냐면 재산처분 행위가 사회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데 적극재산 산정에서 재산적 가치가 없어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는 게 맞다. 그러면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채권자가 주장 입증이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탁 등기나 신탁 원부 확인 없이 적극재산에서 이 4억 원 부분 근대당권 넘긴 건 말고 이 4억 원 부분을 제외한 거는 잘못됐고 그 확인이 없다면 적어도 이거 입증 책임은 채권자가 지기 때문에 그거는 함부로 뺏어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의 방법으로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극재산에서 양도 채권 15억은 빠져나가지만 이와 이와 동시에 그거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다른 채무인 이 수익자에 대한 채무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도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도 빼고 4억도 초과 더하고 이렇게 해서 채무 초과 상태 여부를 다시 아마 판단을 해서 이게 이 근처자의 이전 행위가 사회가 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에서 그렇게 되면 사회행위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회행위는 처분 행위로 인해서 총재산의 감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재산의 존재는 수익자 측이 적극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소극재산의 존재는 채권자가 소극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익자가 주장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무가 많다는 것을 입증은 채권자가 하게 되는 거죠. 채무가 많다. 그러니까 채무처럼 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극재산을 제외하는 것은 수익자가 입증해야 되고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적어도 양도된 채권 채권이 있다면 그 양도된 채권으로 지급으로 인해서 소멸하기는 채권도 소극재산이 제외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민사소송에서 주장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민사소송의 거의 전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주장 입증 책임은. 그래서 각 사건이나 판례마다 주장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 낭패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장 입증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입증 안해서 폐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입증을 제대로 못해서 폐소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판례를 볼 때는 이 주장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반드시 하나하나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서 이 사건에서는 분명히 나오고 있죠. 적극재산에 대해서 이것이 재산적 가치가 없어서 제외에 대해 해야 된다 하면 적극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채권자가 이걸 입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적극재산에 제외는 채권자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판례는 주장 입증 책임에 반드시 잘 기억해서 함께 개헌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고 문장비의 판비안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2월 1일자 판례공고 민사 가압류 전 확정 판결과 가압류 취소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3년 10월 20일자 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마 7039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 가압류 취소 사건입니다. 가압류 취소라는 것은 가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취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신청인이고 피신청인은 채권자가 되는 거죠. 채권자가 가압류 취소고를 당했는데 대법원의 제안고를 해서 파기환속이 됐기 때문에 채권자가 승소해서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는 결론으로 끝나게 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신용금고는 A와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해수로 제기해서 전부 승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확정까지 됐죠. 그런데 이 피신청인 채권자가 2001년 12월 31일 날 신용금고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하면서 이 채권을 모두 양수 받은 거죠. 이 피신청인인은 2005년 8월 26일 날 비소유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을 받아서 8월 29일 날 그 등기를 마칩니다. 가압류라는 건 본압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확장판계들이 있다 전시더라도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압류 등기 전 이 사건 부동산에 1985년 12월 25일 날 시의 명의의 가등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2005년 9월 21일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로 이 사건 가압류는 2005년 10월 24일 날 집권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년 전 가등기의 기에서 본등기를 가등기 이후에 하게 되니까 본등기의 효력에 따라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거죠. 신청인들은 A, B, C, D C, D가 2018년 11월 13일 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C로 다시 갔다가 C의 단속 소유였다가 다시 A, B, C, D의 소유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사막은 2019년 1월 29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채권 최고의 6억 5천만 원에 근제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인들이 이 사건에서 지금 직권 말씀은 됐지만 가압류는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압류 후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야 했던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구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가압류 이후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가압류 취소 사유가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3호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압류 이전에 본안 소송이 있었던 경우에도 이 3호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을 뭐라 하냐면 가압류 취소 사유 1호는 사정이 바뀐 때를 해당하는 것이고 3호는 그중에서도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가 그 소송의 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3호 사유는 취소 사유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유에 관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1호 사위를 변론으로 하고 3호 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은 이렇게 보는 거죠. 2005년에 그러니까 지금 그 한참 전에 2005년에 지금 가압류가 됐는데 지금 이 사건 2018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직권만 해도 됐긴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면 이미 보정을 없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1호 사유로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실은. 하지만 원심이 3호 사유로 본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호 사유 중에 보면 가등기는 이상거리는 가등기가 매매기약 완결기약 제척기간 10년이죠. 10년이 도과했기 때문에 실효되었고 따라서 가등기약 본등기 자체가 무효이고 직권만 속은 잘못됐기 때문에 직권만 속이 됐다 하더라도 가등기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취소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다만 취소가 1호 사유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3호 사유로는 안 된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신청인들이 가압류 취소 신청 당시에는 직권만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가등기가 매매기약 완결기약 제척기간이 도과했기 때문에 가등기약 본등기는 무효인 거죠. 말소로 됐지만 무효였기 때문에 무효인 본등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가등기는 남아있는 것이고 유효하게 남아있는 거고 말소로 됐지만 현재 ABCD가 본등기전의 상태로 소유가 됐기 때문에 일부가 되는 실제관계 부여하면 등기를 유효할 수도 있고 직권만 시스템 과정기들도 그대로 사라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신용금과 합병했기 때문에 보나 판결에 기판에 맞는 승계를 해당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1호 사유로는 해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파괴되면 1호 사유로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3호로는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인 거죠. 즉 가압류 후에 3년간 보나 이게 아는 경우라 하면 가압류 전에 보나 판결이 있다면 적용할 수 없다. 이게 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년고 5장기 판결 측의 판결입니다. 2023년 12월 1일자 8년고 형사 성착취물의 대포와 소지 사건입니다. 평고일은 2023년 12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575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소지 등에 관해서 개소됐고요. 피고인 상고를 했고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사수광이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링크를 텔레그램 채널 대화방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른 대화방을 돌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사진 또는 영상을 확인한 다음 일부는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거나 접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방에 그러니까 피고인이 만든 대화방 링크에 게시한 것 이거를 아동 성착취물에 배포로 기소를 했고 음란 대화방에 여러 굴에 참여해서 참여상태 또는 접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를 소지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착취물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서버에 링크를 게시한 거를 성착취물 배포로 볼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화방 텔레그램의 대화방에 여러 대화방 안에 이런 음란물을 갖고 있는 대화방이 되겠어요. 그 대화방에 접속 상태 또는 접속 유지를 한 것이 그 음란물을 성착취물을 소지한 걸로 볼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화를 뭐라 하냐면 링크를 이용해서 별다른 제한 없이 요게 중요합니다.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다면 공연이 전시한 것과 다를 바 없어 배포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링크 게시도 음란물 배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소지에 있어서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면 특별한 사등이 없는 한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물의 판매자의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 서버 안에 있는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소지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다운로드를 해야만이 소지한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지배하는 텔레그램 즉 피고인이 만든 개설하고 관리자로서 운영하고 있는 그 텔레그램에 20개의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 접속 상태를 유지한 것은 소지에 해당하는 게 맞다. 그 20개의 영상은 소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입한 다른 채널 텔레그램 채널 거기 대화방에 있는 게시물 480개는 실제로 다운로드도 안 했고 자신의 채널 등으로 전달하지도 않아서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갔다고 볼 수 없어서 소지한 것도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 유지한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파기한 겁니다. 이렇게 링크 게시는 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는 링크라면 배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링크 게시도 성착취물 배포가 되기 때문에 꼭 알아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또는 자기가 관리하는 자기의 클라우드 서브 같은 여기에 보관하는 것은 소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자신 다운로드 하지 않고 그 채널에 올려둔 경우에는 그 채널이 자기가 지배하는 채널이라면 소지가 가능하다. 소지에 해당한다라는 거고 자기의 채널이 아니고 남의 채널에 있는 것을 대화방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만 갖고는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착취물의 배포 소지에 있어서는 이런 개념들을 잘 알고 있어서 구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소지라는 것은 지배 가능한 영역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만약에 딱 보려고 했는데 누군가 그걸 없애버렸을 경우에는 못 본다 그거는 아직은 소지가 아니다 라고 보는 거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5대기 판매한TV의 반주인 연구사입니다. 2023년 12월 1일자 팔레온고 형사 박사방 운영진과 실검 챌린지 방교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0월 1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도 15537 판결입니다. 아침법 위반 음란물 배포 등 방조에 관한 사건이고요. 피고인은 방조 혐의로 유죄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현용이겠죠. 내용을 보시죠. 박사방 운영진이 옛날에 텔레그램에 있는 박사방이라는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음란물을 유포하고 제작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박사방 운영진이 별도의 텔레그램 그룹의 미션방이라는 걸 개설합니다. 그런데 미션방에다가 특정 시간에 미션방 참여자들이 네이버에 일제히 특정 검색을 입력함으로써 검색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실검 챌린지를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검 챌린지를 게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고인이 2019년 12월 2일 날 피해자 A 이 사람은 약간 유명인이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 A에 음란물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피고인이 미션방의 지시에 따라서 사회에 걸쳐서 검색어를 입력하고 그 검색 사실을 그 텔레방 미션방에다가 올려가지고 인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란물 배포 행위에 대한 방조로 쏙 기소가 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음란물 배포 이전 이전에 검색의 노출 이 노출을 운영진이 하려고 하는 거죠. 이 검색어 노출을 위한 미션 수행 행위를 배포의 방조 행위로 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음란물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검색어 노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어 노출을 하기 위해서 미션 검색 실검 챌린지를 미션으로 건 거죠. 그 미션 챌린지에 참여한 거를 방금적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입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공지시점과 검색시점이 상당히 짧은 사실을 인정이 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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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공지시점보다 약 40분 전부터 동일한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검색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미션 이전에 이미 공습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피고인은 그 전부터 피해자 이름을 알고 있었고 미션방 참여자는 2,700명인데 2일 동안 피해자를 검색한 사람은 1만 2천여 명으로 미션방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다양한 경로와 동기에서 이를 검색하였을 가능성 동안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가 실검 챌린지에 참여하지 않아도 채팅방에서 강제로 탈퇴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대부분이 보기에는 오히려 운영진이 음란물 판매를 촉진하는 의도로 시작한 실검 챌린지 등의 피고인 등이 이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실검 챌린지의 의미가 음란물을 배포하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배포가 상관없이 이 미션방을 가능해서 어떤 활성화 그러니까 판매 활성화를 음란물의 일반적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건지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고인도 이러한 실검 챌린지를 동참하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했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본 건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피고 그러니까 박사방 운영진의 의도와 피고인의 의도가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 방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대부분의 판단인 겁니다. 여기 보면 피고인이 박사방 운영진과 음란물 배포의 범죄 실현을 위해 실검 챌린지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했다면 방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같이 꼭 기억해 두십니다. 그러니까 운영진의 그 방조가 범죄 배포 실현 이 배포를 하기 위해서 실검 챌린지를 이용한 거죠. 실검 챌린지에서 너 이거 배포하면 실검 챌린지를 해서 배포를 하려고 그 과정에서 이 피고인이 같이 동참하면 방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보기에는 운영진의 실검 챌린지를 단순한 홍보수성을 이용하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의 영상을 퍼뜨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음란물 자체를 홍보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해당 검색어가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나는 그냥 검색한 거다 라고 말했을 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로 대부분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검찰이 운영진의 의사와 피고인의 의사가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교감을 해서 실검 챌린지를 한 것인지를 검찰이 입증하지 못한 것이 무죄의 원인인 겁니다. 만약에 이 사건에서 검찰 측이 이런 운영진의 의사와 실검 챌린지의 목적 등을 피고인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다는 걸 입증을 했다면 방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입증의 부족으로 지금 무죄가 된 것이지 어떤 법리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실검 챌린지 자체가 유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운 법무대기 판대학TV 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0월 1일 이자 팔레운고의 형사 삭제 대상 전자정보와 압수수색 절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0월 1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875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건은 아청보 위반 위계 등 유사 성행위 위반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했고 파괴 환성되는데 내용은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위반으로 파괴 환성된 겁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피고인은 2022년 4월 17일 날 13세의 피해자 A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했다. 한국으로 기소가 됐고 또 하나는 2022년 6월 2일 날 피해자 A를 상대로 성매수를 위해 유인 또는 권유함으로써 그것도 기소가 됐습니다. 또 피고인은 2021년 8월 9일부터 2022년 5월 29일까지 6회에 걸쳐서 성매매를 하면서 피해자 B와의 행위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도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8월 9일 날 성매매한 것 그 다음에 피고인은 2021년 10월 16일부터 2020년 4월 5일까지 7회에 걸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가늠 또는 성적학대 성착취물이 제작한 것 이것도 크게 3개의 행위로 기소가 된 겁니다. 문제는 압수수색 과정인데요. 경찰은 2022년 6월 2일 날 피해자 A 13세 미만 피해자 A의 성행위 유인으로 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합니다. 그리고 6월 4일 날 압수수색 과정인데요. 그리고 피고인은 2022년 6월 6일 날 휴대전화 탐색 복제 출력 과정에 대해서 불참 의사를 표시를 합니다. 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서 탐색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표시를 한 거죠. 6월 6일 날 그래서 경찰이 그래서 경찰이 22년 6월 24일 날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압수하고 압수 목록을 피고인에게 교부를 한 겁니다. 이게 1차 압수였어요. 1차 압수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여재 수사 명목으로 22년 7월 18일 다른 피해자와 피고인을 각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종전 압수수색에서 추출한 전자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에서 핸드폰 같은 거를 포렌식을 해서 파일로 갖고 있죠. 이 파일을 다른 저장장치에서 갖고 있던 거죠. 그 컴퓨터에서 피해자 B 다른 피해자죠. A가 아닌 피해자 B가 촬영된 영상으로 압수하고 피고인에게 압수 목록을 교부한 겁니다. 2차 때는 지금 1차 압수가 이미 끝나서 압수 목록을 교부하고 끝났는데 그 파일을 갖고 있는 거를 다시 검색을 해서 그 중에 피해자 B와 관련된 자료를 검색을 하고 검색한 다음에 그거를 피고인에게 압수 명도 교부한 거죠. 물론 피고인은 그때도 입회를 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검사가 2022년 8월 23일 2차 압수수색 영자정보에 대해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라는 보완수사 요구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22년 9월 8일 날 법원에서 피해자 B 등에 관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9월 10일 날 두 번째 받으면 영장 집행을 하면서 피해자 B 또는 그 외에 C라든지 다른 피해자들의 영상물도 추가 압수를 합니다. 세 번째 압수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9월 10일 날 압수할 때 어떻게 했냐면 9월 10일 날 수사보고서에 9월 15일 날 교수소 접견해가지고 피고인에게 압수 목록을 제공할 예정을 취지를 기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9월 10일 날 압수의 3차 압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참여를 하지 않은 거죠. 아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해서 증거목록 교육과에 끝났는데 그때 다시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계에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그 파일들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가 즉 영장이 집행한 후에 영장의 유효기간 내라면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가 두 번째 피의자가 압수수색의 집행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 통지의무의 예외사회인 급속을 유한 때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로 말하는가 그러니까 집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로 말하는가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2차 압수수색 두 번째 거 2022년 6월 24일 전자적을 압수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압수수능력과의 교부한 이상 영장의 효력이 항실됐다. 그러니까 1차 압수수색으로 영장의 효력이 이미 상실됐기 때문에 두 번째 압수수는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1차 압수수색 종료 후에 피해자 비에 관한 정보는 모두 삭제, 폐기의 대상일 뿐 더 이상 복제, 출력 또는 검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영장을 발부받아서 3차 압수수색을 했다 하더라도 하자가 치료되지 않는다. 따라서 2차 압수수색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증거될 수 없다는 거고 두 번째 3차 압수수색은 9월, 12일 이 압수가 종료되었고 종료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영장 4번 압수목력과의 교부한 부서를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피고인에게 영장도 보여주지 않았고 통지 결사도 하지 않았고 하나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권에서 통지의 예배를 인정할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불참 의사를 표시한 거는 첫 번째 영장 그 영장에 대한 것이지뿐이 있고 두 번째 영장에 대해서 피고인의 불참 참여 의사를 표시한 거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빚 두 번째 압수수색은 세 번째 압수수색은 모두 증거로 수 없기 때문에 다 파괴해야 되고 따라서 이 부분은 유죄로 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문제는 실무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넘어선 광범위한 정보의 복제본이 수사기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파일만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 모든 파일을 다 가정한 다음에 그 중에 탐색을 하고 그걸 추출하면 나머지 요거는 전부 다 폐기해야 되는데 수사기간에 폐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 하고 있는 수사기간에 이걸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비밀이고 실무에서는 거의 광범위한 표정이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은 뭐라냐면 전자정보의 탐색, 출력, 압수목력, 견보가 끝나면 이 해당 정보는 모두 삭제, 폐기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에 이를 그대로 보관하면서 다른 사건의 단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무입니다. 이 사건은 이를 넘어서 폐기되어야 할 전자정보를 증거로 압수한 것이어서 대법원이 파괴한 것인데 이렇게 증거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사기간에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폐기되어야 할 전자정보가 수사기간에 계속 보관되고 있는 불법, 위법적인 상태가 계속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고 묵인되고 있고 현재 실무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태인 거죠.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적어도 증거로는 쓸 수 없다는 건 이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례에서 압수수색 절차에 관해서 일단 압수수색 영장이 종료가 되면 더 이상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갖고 있던 파일들은 모두 삭제되기 때문에 그 파일을 들여다본 것 자체가 다 유법이어서 증거일 수 없다.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